아 심심해 볼까? 오 뭐 먹지? 우와 액션 화면 화면 또 없나? 오 멋있는 방 가자 음료수 예 음식 연세회 생크림빵 너무 무서워 나 왔어 라면 먹어야지 젓가락이 없네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아 여깄네 냄새 누가 여기 갖다 놓은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액션 만들려면 하나 둘 셋 원장님 일본 라멘 같아 앗 뜨거 궁금해 궁금해 진짜 일본 같아 일본 고기 스프레이드 아 얼음컵에 얼음컵에 우와 색깔봐 핑크 음 아 진짜 스크류다 녹음맛 크림빵 앙앙앙앙앙 음 음 음 포카칩 라임? 좀 이상할 것 같아 오 진짜 라임 오이또 냄새나 어 과자 냄새가 아니야 음 맛있는데 인정하기 싫어 우와 매운 쇳다리 둘 셋 음 음 음 나 그만해 아 잠깐 찾았다 음 어떡하지? 아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뭐야 아 아 누가 다 먹었어 어 무슨 일이야 아 내 라면 내 과자 음 아 으윽 다 아, 조금만 놀다 와야지 가졌다! 이거 뭐지? 이게 뭐,야? 매워 매워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소세지도 있어 너무 맛있잖아 루피 진해 슈크림 너무 맛있어 이제 배고프다 다 됐나? 이게 뭐야 내 라면 누가 다 먹었어 내 라면 내 라면 내 우유 너무 배고파 점심 안 먹었어 먹을 거 없어 잠깐만 세 점심 진짜 진짜 여기서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이거 아빈 아빈 다 골랐어? 응 다시 thereafter 뭐야 이게 내가 knights 시켰기 Sch banks 뭐 어 어 어우 뜨거 네 이번엔 양파링 둘 셋 찰칵 와 맛있겠다 진짜 라면이야 참고해 음 맛있었네 이번에 양송아이 짝 빨리 짝 빨리 너무 많이 가져와 음 진짜 맛있다 근데 목마르다 뭐 기다려봐 이거 이거 바나나우유 진짜 바나나우유 둘 셋 아 진짜야 진짜 너 먹고 싶은거 없어? 두개 두개 칙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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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더조이 둘 셋 와우 대박 오오 뭐가 들어있을까? 으악 으악 잘 익었어 라면이 들어갔어 음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칙촉 음 초코초코 빠이빠이 아이